감자! 환자 없어요! 벌써 방이 계시나보다. 오, 정말 예쁘다. 주문만 써야지. 매우 아름답네요. 이쪽은 완전 다른 상황인데. 달과 노을이 공존한다. 오늘 몇 마리 잡을 거 같냐? 한 마리만 잡아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쪽이 엄청 예쁘네. 올라온다, 노른자 올라온다. 어떠십니까? 1월 1일 못 보고 지금 보시는데. 아, 1월 1일 봤어. 아, 근데 이렇게 제대로 뜨는 건 처음 봐. 올해 처음이네. 박사장님 대박나십쇼. 아, 대박나십쇼. 너로 너로 좋은 일 많이 생겨라. 복 많이 마십쇼. 아, 너도 복 많이 났어. 아, 좋아할 수 있으면 많이 나와라. 아, 좋아할 수 있으면 많이 나와라. 와, 오늘 진짜 좋다, 일주일. 이게 왜 있겠네. 이만의 제주도운 거죠? 야, 틀딱 같은 소리 잘한다, 너. 애가 좀 그래요. 저랑 같이 타면서 좀 그래요. 어. 이만의 제주도는. 히트, 히트! 어때? 우와! 싸우기가 좀 되나? 근데 이거 계속 타나요? 어, 티가 하려면 멈출 거야. 밖으로 유도해야지. 지금 대밑으로 빠져들어야지. 야, 형님. 그 캠프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싸우기면 되나 본데? 빵 좀 되나 본데? 손으로 감아. 이기면 안 돼, 손으로 감아. 오, 근데 방어다, 방어다. 방어예요? 특방어예요? 방어, 재방어. 야, 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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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끌어, 끌어, 끌어. 야, 재방어가 나오냐, 갑자기? 뜬금포로? 엔진으로 가면 안 돼. 빠진다 이동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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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그만 가봐. 그만 가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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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올려. 뒤로 가, 뒤로 가. 한 번, 한 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탈탈야. 한 번에 가는 거야? 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안 가면 안 들어가. 와 얘는 regional preço 돼 Vietnamese 대박이다 50만 원짜리다 어묵이 어마어마해 우와 진짜 크다 차세려 하면서 써야지 아 지금 추워해 추워해 와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 조금만 키워 지게워로 너 이거 처음 자는 거지 김기형으로 처음 잡은 게 특방어야! 야 이거 잘 안 나오는 거야 50% 맞다! 빅대! 어 야 이거 크다 보다 그거? 네, 틀려봐요 오? 와 계속 타고 나가! 야 이거 누가... 대박이야 뭐야?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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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럼? 매터 넘어요 오 나이스! 아... 형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야 나 이거 열심히 찍어줬는데 지금 잡으면 다 일해 잡으면 잡으면 크다 잡으면 다 일해버렸어 오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들어가버렸어 어때요? 쌍파리 커요? 쟤꺼 아니야?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어때요 쌍파리야? 안 기모찌? 어디? box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говорит 사진 한 장 찍어야죠 형님 ㅎㅎ ㅎㅎㅎ 이거 형은 아! 잡살 약속이 갑자기 막 놀리는 거야? ид 고마요! 야 수동으로 수동지깅 가드라이 탈골 될 것 같아요 잘다! 참돔 드디어 걷는 것 같네요 와 이것도 쉽지 않다 살이 아파 그거 몇 메달 찍히지 않아요? 7m 오 7m 오 왔다! 오 뭐야! 다급발이다! 우와 다급발! 있잖어 씨 진짜 다급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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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아까 아침에 다급발이다! 다급발이 진짜 나왔는데 이게 진짜 다급발이야? 이거는 다급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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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비슷해! 근데 이게 조금 더 적급이죠? 그래도 잡기 힘든 거예요 이거 처음 봐요 타이라바로 내가 말했지 자꾸 이빨 봐봐 너 어제 쇼코리더 나간 거 아 얘구나 이래서 이런 거야 와 와 이거 고고보정을 형 오늘 회 나왔다 와 이거 최고예요 진짜? 홍생이 형이랑 같이 먹어요? 이거 진짜 최고예요 형님 짜잔! 괜찮아요? 어 좋아요 아ieth 추억 줄 cose 할inform 너가 잡은 특방어랑 대부시리 오늘 손 맛 어때? 날교회 지금 몸이 아파요 지금 좋냐 슈아? 오랜만에 운동하는 것 마냥 아프더라고 야 나도 안 잡었어 네가 잡냐? 이게 바로 초진장이 운냐 그래도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회를 먹게 됐네요 어 회를 안 좋아한다 얼음은 왜 필요하죠? 가만히 있어봐, 이 새끼야. 형이 손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회의 열 부분이 다는 부분이 없어서 더 맛있대. 뭔지 알려주실 분. 뭘까요? 전 처음 먹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것도 있잖아. 얘는 살 진짜 부드럽다. 참치 비슷하게 나오긴 하네, 뱃살. 아, 우리 다근발이 주인공님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근발이 잡았다고? 내가 능성어, 능성어. 다근발이는 아니고 다근발이 약간 누나 정도. 사촌, 사촌. 거짓말하고 있어요. 야, 잡았다니까? 사이바라 하는데? 영상 있어요. 뻥돌이 제대로 되갈리나가지고. 이게 뭐죠? 니가 잡은 대부실은 특방어 해. 초장, 초장, 초장. 예, 가지 좀 합니다, 저기. 이야,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 뭐가 까마귀 박혀있대요? 피, 피, 피 아냐, 피? 그거 빼고 먹으면 되죠, 이게. 뭐야? 그거 뭐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해우로. 응? 해우로. 응? 해우가 뭐예요? 해우. 김. 와, 전라도 전남에 해우. 해우예요, 해우. 여기 무슨 뭐 전라도 사야. 동호회예요, 여기 다 전라도 사람들만 모는데? 나도 먹으면 좋지 마. 딴딴. 안 돼서 먹어. 일단 제가 먹는 거니까. 능성어가 뭐야? 앤가 능성어인가? 아니요, 안 돼서. 능성어, 능성어. 아... 씨, 설마. 이거 진짜 다금발리랑 맛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조금 딸리게 나는데. 이거 속여서 파는 게 다금발리라나 봐. 이거 능성어. 속여서 파는 게 이거야. 근데 맛이 진짜 맛있어. 살짝 녹네. 오, 진짜. 난 농성어 이거. 써먹어봐. 처장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 이 터 있어요? 네. 네, 앞에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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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불. 아. 아. 엔디, 다시. 다시. 와. 이거 하란다고 떠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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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김 더 있어? 김 없어 하나밖에. 나 토할 뻔했어. 근데 막. 나 대성이 수줍어하는 얼굴 보고 토할 뻔했어. 하하하하. 이거 카메라 들을 테니까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원래는 참기름 찍어서 먹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응. 나 진짜 회 안 먹어. 원래 하나도 이거 맛있다니까. 사장님, 초장 어딨어요, 사장님? 초장 아끼세요? 와. 와. 맛있지? 응. 녹네. 와. 김에다가 밥에다 먹을까? 어떻게 할 거야, 매운탕? 야, 그럼 매운탕 또 언제 끓여서 언제 먹냐? 뭐, 10초로. 매운탕 대가리랑 다 있어요. 그냥 끓이게. 너 언제, 니 준비하고, 너 언제. 매운탕 양념 사왔지? 야, 일로 와, 그냥. 그래? 양념장을 넣는디. 아따, 비주얼 상당히 거시기하다. 고구를 진짜 맛있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매운탕 당황하고, 예~~ 예~~ 괜찮은데. 사장님. 예~~ 매운떤 냄새가 나요. 라면 냄새가 나요? 예.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렇죠? 이걸로 다 넘치는 거 아냐?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 이걸로 다 넘치는 거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